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 노하우 전격공개라는 강의식 영상을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라든지 정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올렸던 4강 공포매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조회수가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구독자 분들께 식전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다양하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층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엑셀로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수식을 매겨 놓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SOXX 공매도 추이 비율인데 하루하루 공매도 비율에 따라서 내일 주가의 방향과 움직임을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만 차익 매물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큰 하락을 보여줬었고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SOXX 공매도 비율이 80% 급등했을 때 이 부분이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매도 비율이 하락했을 땐 주가가 좀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3월 13일 날 SOXX 공매도 비율이 23% 급등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또한 공매도 주의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테슬라는 50% 40% 위에서 계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테슬라 주가 또한 그 부분에서 행보와 상승과 하락 저항 조정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핀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 영상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핀텔 들어가시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초록색으로 잘 오신 거고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찾고자 하는 종목을 여기 돋보기 여기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SOXX 반도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왔더니 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잘 오신 거 맞고요 자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Short Interest라고 있어요 Short Interest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아니 뭐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질문 주실 거예요 여기서 살짝만 쭉 내려오시면 이러한 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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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전체 거래랑 그리고 Short 물량에 대한 거래랑 즉 공매도 물량에 대한 거래랑 함께 보여지면서 이거를 나눴을 때 나온 비율이 64.78% 라는 거예요 바로 3월 13일이에요 지금 영상 찍는 게 3월 14일 오후 1시고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선공개로 정리시 투자자분들은 미리 보셨을 테고 지금은 15일 시장을 앞둔 상황일 겁니다 그럼 14일 공매도 비율이 나오니까 아 14일에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됐고 오늘 장 시작엔 이런 흐름 상방 하방의 힘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 보셨던 데이터를 제가 엑셀 파일로 시각화한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거래랑과 공매도 물량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 두 개에 대한 나누셈 즉 공매도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러한 단편적인 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엑셀 파일은 정리 투자 카페 자료실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물량 비율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XOXX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율이 80% 가까운 이 시점에서 단도체가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거래량도 엄청 나왔었죠 그때 공매도 비율의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100%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주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gues preferences rael ated